안녕하세요. 카라의 영지혜입니다. 한국과 일본에서 주제가를 다 불렀다고 들었어요. 일본어를 따로 배워서 애니메이션을 위해서 온 힘을 다 쏟았네요. 엄청 정성을 쏟았고요. 김준성 음악감독님과 고민을 많이 해서 오늘 그 결과물을 들어서 저도 오늘 처음 듣는 거거든요. 그래서 기대가 엄청 되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 그녀석 만나기 다투 한계란 행복해 영화 개봉만을 엄청 기다렸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게 돼서 너무 기쁘고 여러분 함께 이따 관람해요. 이 애니메이션은 저도 봤습니다만 가족이 함께 봐도 어른들이 봐도 정말 공감할 수 있는 동화예요. 그래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. 그렇죠? 일본에서 부른 노래를 잠깐 조금 할 수 있나요? 아니면 한국 노래를 조금 할까요? 그대요 그대를 안하여 다가오니까 손잡아요 우리 이 애니메이션은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 다시 한 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